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김경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물리학상의 키워드인 아토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토초 펄스는 교수님의 연구 분야이기도 하시잖아요. 이 교수님 연구 분야가 이렇게 수상이 되는데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토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연구 분야에서 이제 곧 노벨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말들은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이번 강연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럼 초고속 현상 연구를 위한 극한의 빛, 아토초 펄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쳐주실 김경택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해설 강연을 맡게 된 김경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의 아토초과학연구실이라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초강력 레이저과학연구단에서도 아토과학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초고속 현상 연구를 위한 극한의 빛, 아토초 펄스라고 붙여봤습니다. 아토초 펄스야말로 정말로 짧은 시간, 폭을 가지는 그런 빛이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빛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이 되면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는 물질 내 전자의 움직임 연구를 위한 아토초 펄스를 생성하는 실험적인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아래 세 분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오하이오 지립대에 계시는 피에르 아고스티니 교수님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페렌크 크라우즈 교수님과 스웨덴 루트 대학교의 앤 룰리 교수님이 각각 3분의 1씩 업척을 나눠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말이 있는데요. 우선은 물질 내 전자의 움직임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아토초 펄스라는 말도 굉장히 생소하죠. 이걸 이제 하나씩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지게 된 그 연구 분야라고 하면 초고속 현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과학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연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현상들에 대응되는 시간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새 일어날 일이라든지 순식간에 일어났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시간복은 보통 이제 밀리초어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 앞에서 이렇게 말이 달려서 지나가면 말이 어떻게 다리가 움직이는지 잘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기를 가지고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 운동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폭이 1초 내지는 밀리초라고 합니다. 이 과학에서는 1,000분의 1초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단위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1,000분의 1초는 밀리초라고 그러고 그거에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마이크로초라고 그러고 그거에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이제 나노초라고 하죠. 이 마이크로초와 나노초는 보통 우리가 쓰는 핸드폰 내지는 컴퓨터에서 그 전기신호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거보다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이제 피코초라고 하고 또 1,000분의 1초 내려가면 이제 펨토초라고 하는데요. 피코초는 보통 우리가 이제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이제 분자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가 회전하는 시간 또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시간 이런 시간 단위가 이제 피코초, 펨토초가 되죠. 그거보다 1,000분의 1초 더 내려가면 이제 물질 내 그러니까 원자 안에서 또는 분자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시간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펨토초보다도 1,000분의 1초 짧은 아토초라는 시간 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내려가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겠죠. 100경분의 1초, 억을 넘어서 조를 넘어서 100경분의 1초 그러니까 이걸 숫자를 굉장히 잘 세야 됩니다. 0.000000000000001초 이게 1 아토초가 되는 거죠. 이 시간 단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메라로는 밀리초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기신호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이 가능하죠.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은 이제 펨토초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토초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아토초 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하나씩 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있었지만은 주로 운송수단이 이제 마차라든지 말에 의지했기 때문에 말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이 달릴 때 달려가는데 이 다리가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였던 스탠포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분 이름이 스탠포드인 이유가 스탠포드 대학의 창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을 했는데 술자리에서 현재 가치로는 한 15억 정도 되는 내기를 했답니다. 말이 다리가 다 떨어진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진사였던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를 고용을 해서 이제 말이 달리는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메라 기술로는 말이 달리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지만 이 마이브리지가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개선을 해서 아주 빨리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12대의 카메라를 일렬로 늘어놓고 말이 달리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간에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제 이 사진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12개의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정확하게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류 최초의 우리가 말하는 짤 내지는 쇼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달리는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땅에서 말의 발이 모두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과학적인 측정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측정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우리가 어떤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일을 순간적으로 멈춘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셔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짧은 빛을 만들어서 이 초고속 현상을 마치 사진처럼 그 순간을 촬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 짧은 빛이 있으면 아무리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을 포착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그럼 짧은 빛 하면 셔터를 빨리 열었다가 닫으면 되겠네 밀리초보다 더 빨리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계적으로 밀리초보다 더 짧게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0분의 1초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현대에 잘 개발된 카메라가 대략 8,000분의 1초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신호를 이용하자. 전기신호를 켰다 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기신호도 나노초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플래시를 빨리 켰다 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카메라 플래시도 그 펄스의 폭이 그러니까 시간폭이 나노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것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의 등장으로 조금 더 짧은 빛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찰스 타운스라는 과학자분께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는데요. 1915년에서 2015년이니까 100살 정도 사신 분인데 이분이 메이저라는 걸 발명을 했어요. 메이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있죠. 마이크로 웨이브 마이크로 웨이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결이 맞도록 계속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이 맞도록 나오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게 바로 레이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태양빛은 결이 맞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빛이라는 게 이제 전자기파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다른 모양으로 진동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모양으로 진동을 하거든요. 그게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은 결 맞는 빛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이저만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일정하게 결이 맞도록 나오는 빛을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타운스라는 과학자가 개발한 것은 레이저는 레이저였지만 마이크로 웨이브 영역에서 그러니까 파장이 긴 영역에서 이제 일종의 레이저를 개발한 것이고 그 후에 이제 테오더론 마이마리라는 분이 실제 레이저를 만들었죠. 실제 레이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루비 레이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레이저에 빛 에너지를 넣어주기 위한 플래시 램프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통형 물질이 이제 루비 크리스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모양의 플래시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빨간색 레이저빛을 내놓는 그런 형태의 펄스 레이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 맞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이저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레이저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펜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는 펜토초 레이저까지 개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펜토초 레이저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양쪽에 한쪽에 100% 반사하는 거울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 95%를 반사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레이저 펄스를 중폭할 수 있는 매질이 있어가지고 이 거울 사이에서 레이저 펄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중폭이 됩니다. 동시에 오른쪽 거울은 이제 95%의 반사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5%의 빛은 투과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과된 5%의 빛을 계속 쓰면서 이 나머지 빛은 중폭이 되면서 그 5%를 점점 계속 채워넣는 형식이죠. 그런데 이 레이저에서는 빛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색깔의 빛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저 펄스가 돌아왔을 때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길이의 파장을 가지는 빛만 이 레이저에서 발생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파장이라는 게 이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그 레이저 파장의 반 주기에 맞는 길이를 가지는 파장 또는 한 주기에 맞는 길이를 가지는 파장 아니면 3분의 1 이 3번 진동하는 주기를 가지는 파장 그래서 이걸 주파수로 보면 이 처음 본 빛을 주파수로 1이라고 하면 그 주파수의 2배, 3배, 4배 이렇게 정수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빛만 펨토초 레이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버톤 내지는 조화파라고 부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펨토초 레이저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측정해 보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파수 빛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Frequency Com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빗을 때 쓰는 그 빛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파수 성분만 거기에 있다는 거죠. 주파수 성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빨주, 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어떤 일정한 주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모든 펨토초 레이저가 펨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색깔의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색깔 성분이 우리가 위상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색깔 성분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그러니까 펄스에 들어가 있고 그게 겹쳐지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 무작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주황색은 그것보다 조금 짧고 노란색은 더 짧고 파란색은 그것보다 극히 짧습니다. 그런데 어떤 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전기장의 꼭대기가 한 순간에 꼭대기가 일치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무작위로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전체가 한 번에 다 일치하는 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떤 색깔은 위를 가리키고 또 다른 색깔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큰 펄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펄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마치 어떤 잡음처럼 파형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위상이 잘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꼭대기가 일렬로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렬로 잘 맞는 순간에만 전기장이 똑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장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방향이 달라져서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지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전기장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 그러니까 위상이 맞을 때 펄스가 만들어지는 원리죠. 펜토초 레이저에서는 이 색깔들을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longitudinal mode 그러니까 종방향의 모드다 그러는데 이렇게 위상을 맞추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모드라킹을 한다. 위상을 잠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상이 다 맞도록 하는 기술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펜토초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술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이제 펜토초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었고 실제로 아메드 하산 쭈엘이라는 분이 이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몰리클이 어떤 식으로 헬이 되는가 그 과정을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펜토초 레이저를 쏴줘서 여기 OH 분자에서 형광이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을 함으로써 이제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에 헬이 된다라는 측정을 할 수가 있었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OH 분자가 헬이 되는 과정이 형광으로 표시가 되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화학 반응에서 OH 분자가 한 10페코초 20페코초 정도면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발전을 우리가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이제 1999년 노벨 화학상을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펜토초 레이저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펜토초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처음 단조를 마련한 분이 이제 1987년 고차 자화파를 발견한 앤 루이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202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이분이 원자에다가 초강력 레이저를 쏴주니까 마치 모드라킹 레이저처럼 펜토초 레이저처럼 이제 조화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조화파는 이제 펜토초 레이저와 다르게 그 주파수가 훨씬 더 간격이 넓었기 때문에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쏴주는 레이저의 주파수의 9배에 해당하는 조화파 11배, 13배, 15배, 17배 이런 아주 고차의 조화파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차 조화파라고 불렀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고차 조화파 실험장치인데요. 이제 고출력 펜토초 레이저를 기체 분사장치에 쏴주면 고차 조화파가 형성이 되고 엑스레이 필터를 놔서 레이저를 막아주면 이제 고차 조화파만 남게 돼서 고차 조화파의 스펙트럼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고차 조화파 이론이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빨간 선은 우리가 쏴주는 초강력 펜토초 레이저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자의 모양이 이제 시간순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초강력 레이저의 전기장 때문에 원자에 있던 전자가 이온화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서 가속되고 그게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오면서 다시 원자와 재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재결합할 때 원자가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에너지를 이제 빛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아토초 펄스의 생성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이온화, 가속, 재결합의 과정이 레이저 펄스의 매 반주기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아래 그림처럼 이온화됐다가 가속됐다가 재결합돼서 아토초 펄스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 반주기에서 이온화, 가속, 재결합됐다가 아토초 펄스가 만들어지고 아토초 펄스 열이 만들어지게 되죠. 주기적으로 아토초 펄스 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그것은 고차 조합파처럼 이렇게 조합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아까 펄토초 레이저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불연속적으로 아주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차 조합파도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이렇게 조합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만 이 주파수 폭이 펄토초 레이저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주파수를 이용을 하면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는 스펙트럼이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펄토초 레이저 펄스가 그 꼭대기가 다 일렬로 맞았을 때만 펄스를 만드는 것처럼 이 고차 조합파도 그 꼭대기의 전기장의 꼭대기가 다 일렬로 일치되는가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위상이 일치되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고차 조합파는 이제 1987년에 처음 발견했지만 이 위상을 측정한 것은 그 후로 14년 후에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이 위상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 늘 어려움을 겪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쓴 방법이 양자 간섭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섭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같이 아주 작은 물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서 갈 때 어느 한 곳에서 만나면 이 두 개의 궤적 때문에 이제 간섭 효과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전자가 두 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이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갈 확률,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간섭하기 때문에 간섭 효과가 측정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에너지를 다르게 해서 측정, 양자 간섭 효과를 측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차수의 고차자화파를 이용한 다음에 시간을 지연을 줘서 레이저 펄스를 주면 이제 그 전자의 에너지가 한 단계 내려오는 그런 궤적이 있고 또 낮은 차수의 고차자화파를 이용해서 이온화시킨 다음에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한 단계 올리는 이 두 가지 궤적이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 간섭 효과를 관측을 하면 이 높은 차수의 조합화와 낮은 차수의 조합화가 그 전기장의 꼭대기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보려면 여기 이제 그게 이 광전자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노란색 점점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렬로 쫙 맞으면 위상이 맞았구나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하면 위상이 조금 안 맞았구나 아니면 이게 랜덤하면 위상이 아주 안 맞아서 펄스가 안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실험 결과 조금 비스듬하지만 위상이 그래도 잘 맞아서 펄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아토초 펄스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2001년에 사이언스지에 보고가 됐고 그 아토초 펄스의 펄스폭이 불과 250 아토초에 해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토초 펄스 열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아토초 펄스 열 중에 하나만 골라내는 기술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구현했던 분이 제가 지금까지는 두 분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한 분 페랭크 크라우즈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펄스의 절대 위상 제어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절대 위상이라는 것은 이 전기장의 모양을 말하는데 절대 위상에 따라서 레이저 펄스가 코사인 모양일 수도 있고 사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위상에 따라서 아토초 펄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기술을 잘 하시는 분이 이제 테오도르 헨시라는 분이었고 이 절대 위상은 사실 광학 시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르 헨시라는 분은 2005년에 광학 시계를 개발한 공로로 2005년에 노벨상을 받은 바 있고 이 페랭크 크라우즈라는 분은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절대 위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단일 아토초 펄스 그러니까 아토초 펄스의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오는 아토초 펄스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아토초 펄스가 있으면 우리가 빛을 표현할 때 이렇게 펄스처럼 표현하잖아요. 그 펄스 모양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플랏이 최초로 레이저 빛을 직접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다룰 때 원자가 전자들을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 궤도에 따라서 약간 이온화되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토초 펄스를 이용을 해서 그 시간 차이를 측정을 했는데 이 페렌크 크라우즈 교수님이 시간 차이를 측정한 결과 이 네온 아톰에서 2P라는 양자 궤적과 2S라는 양자 궤적에서 이온화가 될 때 시간 차를 측정했더니 한 21 아토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후에 그 앤 룰리에 교수님이 다시 똑같은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에너지를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론과가 아주 잘 맞는 10 아토초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노벨 물리학상 이렇게 아토초 펄스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광전 효과에서 생기는 지연 효과를 측정하고 이런 연구를 수행했던 분들에게 수여가 됐는데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물질 내 전자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아토초 펄스의 개발이라는 그런 연구로 수상을 하셨지만 이 물리학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펜토초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과학기술을 이제 아토초의 수준으로 더욱더 발전시켰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앞에 있는 질문. 강연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 아토초 펄스로 어떠한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아토초 펄스 자체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술인 것인가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아토초 펄스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아토초 펄스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그 아토초 펄스를 가지고 제가 뒷부분에는 조금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광전 효과에서 생기는 광전 효과가 될 때 전자가 이온화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가 이온화될 때 어느 정도의 지연 현상이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성 측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과학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응용에도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아주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SM 강님께서 레이저 펄스 하나를 광자 하나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광자 하나는 아니고 저희가 쓰는 초광형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기 광자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펄스 모양을 얘기할 때는 그 광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펄스에 광자가 많으면 확률적인 분포가 있으니까 실제로 펄스 모양이 광자의 수를 말하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강연해 주신 김경택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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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